훈하 오늘은 신비아파트 카드 신상입니다 전설의 귀도 그리고 포켓몬 카드 신상 배틀레전 배틀버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박스 동시에 까도록 하겠습니다 한 팩씩 까보겠습니다 배틀리전부터 갑니다 디안싱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마녀집 초인종 잭 오랜턴 구두리 세네댄 아이들 금비 SR카드입니다 슈퍼레어 신비아파트 카드 구두리 흑원귀 강림엄마 초인종 은원귀 레어 카드 배틀리전드 떴습니다 한카리아스 부위입니다 배틀리전드 떴습니다 CHR 떴습니다 그라이나입니다 그리고 사마자르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은영 슈퍼레어입니다 합체 존비입니다 몸에 눈이 있네요 굉장히 징그럽습니다 배틀리전드 배틀리전드 앱솔홀로카드 신비아파트 카드 담임선생님 미자귀 할머니 타로카드 저주들린 인형 레어 카드 배틀리전드 맘목걸이 비리디언 브이 신비아파트 카드 목걸이 미자귀 상준 상준 뒤에 현대 현용 슈퍼레어 배틀리전 로젤리아 미러 엘레이드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파란 해치 도깨비 도깨비 제고란턴 해미 백미러 은빛 은원초 레어 배틀리전 캔슬 고롱미러 샹잘라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할인의 가족사진입니다 사림귀 해미 깃발린 해미입니다 해미 슈퍼레어입니다 합체 귀신 블랙 웬디고 슈퍼레어 배틀리전 달콤한 꿀 미러 오 대박 뒤에 하이퍼레어 떴습니다 미꼬리 스라크 시라카 시간벌기 터보 원구 떴습니다 배틀리전 배틀리전 메인 트레이너스 서포트 카드입니다 원규 대박 바로 탐노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스 서포트 하이퍼레어 배틀리전 에서 탑3 카드 원규 트레이너스 서포트 하이퍼레어입니다 박스값 건졌네요 전설의 귀도 갑니다 초인종 이가은 마녀 구두리 귀도연 떴습니다 울트라레어입니다 UR 카드 떴네요 귀도연 멋지네요 울트라레어입니다 요거는 탑노더 넣어 주겠습니다 귀도연 울트라레어입니다 배틀리전 뚜벅초 미러 뒤에 V스타 떴네요 바로 보겠습니다 모크 나이퍼 V스타 전설의 귀도 고장난 네비게이션 젊음을 먹는 자 마녀 레어 배틀리전 부부 CHR 입니다 그리고 아쿠스타 V까지 한팩에 두장에 레어 떴네요 전설의 귀도 유지미 토이 마스터 세뇌된 아이들 해치 조각상 미작입니다 레어 배틀리전 축복마을 미러 캐르디오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감염된 구인남 은원귀 잭 초인종 은원귀 레어 배틀리전 노라키 미러 신비로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구도 구도리 미작위 홍길남 비밀문 레어카드 은빛 은원초 배틀리전 로즈레이드 미러 떴습니다 히스의 블레이범브이 전설의 귀도 노란 해치 팔척귀 세뇌된 아이들 은원초 사림귀 레어 배틀리전 이제 배틀리전 K카드가 나오겠네요 K카드 개굴리자 떴으면 좋겠습니다 뚜벅초 레어 밀탱크 홀로카드 전설의 귀도 파라네치 토이마스터 잭 목걸이 은원귀 레어 배틀리전 CHR 로즈레이드 라플레시아 홀로카드 신비아파트 합차 좀비 제고 랜턴 홍길람 사라 레어 배틀리전 브이스타 떴네요 베스나이 미러 히스의 블레이범브 브이스타입니다 전설의 귀도 신비 레어 카드입니다 배틀리전 그라이나 미러 떴습니다 히스의 모크나이퍼 브이입니다 전설의 귀도 전설의 귀도 미작이 레어 배틀리전 이제 K레어 카드가 나올까요 나온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K레어 카드 중에 개굴렌자 나오길 바랍니다 갑니다 찬란한 개굴렌자 떴습니다 K카드 중에서는 가장 인기있는 개굴렌자가 떴습니다 탑노도 넣어주겠습니다 찬란한 개굴렌자 이로치 개굴렌자죠 K카드입니다 전설의 귀도 변장한 마녀 배틀리전 미작이 레어 배틀리전 킬리아 미러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 신비 또 나왔네요 레어 카드 배틀리전 마지막 팩 화염레 홀로카드 화염레 홀로카드 신비아파트 전설의 귀도 마지막 팩입니다 떴습니다 뒤에 슈퍼레어 같은데요 블랙 고스트볼 제트입니다 슈퍼레어 요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누가 봐도 승리는 배틀리전 이었습니다 박스값 건졌구요 좋은 카드 나왔습니다 끝 AR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스러운 인간놈들 이곳이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귀도식 현회 선풍 걱정마 절대 여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않을 테니까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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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강한 힘이 필요해 스타트 실망인걸? 실패했어 꺄악 이게 아니야 실망인걸? 히앗 금비 오늘은 네랑 잡사킷 게임 해보는기라 나와라 요술큐브 깻잇 앗 깻잇 깻잇